홍수화 홍수화 박가령 안 밀려요 강소연 쪽으로 강소연 박선영 홍수화 엘로디 홍수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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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지요 아니에요 줘야지요 아니에요 빼줬어야 되는데 강소연 쪽을 받더라며 실은 늘리면 안 는댔잖아 감독님이 못 알아듣는 말로 이은영 감독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독님 욕하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을 굳이 기다려면 드릴 필요는 없다 경기에 집중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뒤통수 때릴 때만 무섭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이럴 때 미치죠